네 이거는 어 굉장히 긴데 어 이게 면 종류도 아니고 야 이건 뭐죠 신기하게 생겼네 이런건 처음 보는데요 청각도 아니고 파래 종류도 아니고 네 톳도 아닌 것이 옹카사리도 아닌거지 이게 뭐지 이렇게 길쭉한 요게 우리 자연 면발 같아요 네 바위에 딱 심겨져 있습니다 땡글땡글한게 이게 뭐죠 네 너무 신기하네요 야 정말 신기합니다 네 미역하고 또 좀 다른 곳인데 바위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5도 1,2 해수욕장 근처입니다